새로운 도전 내일 이룸 학교야 내일 이룸 학교로 다니기 전 꿈드린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지구력이 없어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? 내 자신에 대해 수도 없이 의심했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도전을 하였다 입학식 했던 4월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던 5월 슬럼프가 크게 왔었던 6월 선녀도팀 프로젝트를 했던 7월 엄청 더운 날 단편영상으로 생활에서 촬영했던 8월 여러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바빴던 9월 에버랜드를 가서 재밌게 놀았던 10월 졸업작품에 매진했던 11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지난 7개월 7개월의 시간이 있어 앞으로도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이룸 학교의 시간을 본다 다음 주에 만나요! 오늘의 학교의 시간을 본다는